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로 문제 한번 다뤄보시죠. 휴학 허용 이후에 의대생들이 정부는 내년 3월에 다 돌아와야 된다. 마음 같아서는 조건부 휴학을 걸겠는데 하도 세상 사람들이 왁왁거리니까 조건부 휴학을 다 무조건부로 해서 일단 올해 2월에 의대생들이 신청한 휴학계를 성인하는 것으로 서울대가 먼저 나섰고 그 다음 이제 세브란스 의대가 보시면은 그래도 꾸준하게 동아일보가 이 이슈를 내려놓지 않고 사람들이 관심거리에서 많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동아일보가 꾸준하게 이렇게 다룹니다. 여러분들 처음으로 동아일보가 언론사에서 이런 견해를 밝힌 것은 아주 드물 겁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에 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부 방침과는 완전히 반대되고 동아일보에서 2026년이 아니고 2025년도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도 문을 열어두라. 그건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의대생들이 언제 돌아올지가 요원하는 겁니다. 정부에 계신 분들은 정부 관리들 입장에서만 계속 생각하는데 자주 제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상대방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은 예로 해법이 나올 수가 있는데 동아사슬은 아주 파격적입니다. 보시면은 어떻든 입장을 선회했는데 2025학년도 정원 조정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하루빨리 여야 의정협의체를 가동해야 된다. 책임 있는 여러분 언론사에서 아무리 여러분들 기명 칼럼이 아니더라도 사슬을 통해 가지고 금기시대에 왔던 2025학년도 정원 조정 가능성에 문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라. 이런 이야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왜냐? 동아일보 이름 글을 쓰시는 분이 왜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거 하니까 교육부가 휴학 승인을 전향적인 조치라고 내놓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의 이해에 호응해 복귀할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대생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휴학을 승인한 것이 교육부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휴학이 처리가 안 돼 가지고 수천 명의 여러분들 그냥 재적이 되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필요해서 여러분들 휴학을 인정한 거지 우리가 필요해서 휴학을 인정해 준 건 아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가능성이 저는 손입견이나 이런 것 없이 어려울 걸로 봅니다. 의대생들이 요구한 것 중에 아무것도 충족된 게 없으니까 의대생들이 처음에 2월달에 휴학계를 낼 때 생각했던 것 중에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본인들이. 제 이야기는 제가 제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대생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의대생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제 말씀은 의대생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안 되겠냐. 왜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주체니까 교육부 여러분도 관리들이 돌아오는 주체가 아니고 의대생들이 의사결정을 내려야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건 나아진 게 없으니까 이렇게 냉정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젊은 애들이 정부가 이 정도 했으면 좀 반응을 보여야지 어떻게 자기 걸 다 찾을 때까지 그렇게 고집을 피우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한 60대 후반에 접어드는 외과 개원님께서 아무래도 의료계가 이해가 좀 더 우리보다 많을 테니까 의대생들이 왜 떠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퇴임을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의사분이 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뭔가 하니까 의대생들은 미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떠난 겁니다. 정부가 의사를 만 명 정도 늘리게 되면은 의사의 미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옳고 그런 것은 사람에 따라 달리 판단하겠지만 왜 의대생들이 돌아올 수 없는가에 대해서 개원일을 오래 하신 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이창만 외과의사분이십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신이 감당할 그리고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일을 한다면 좋지 않은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중에 노인이나 중년 이후에 벌어놓은 게 없으면은 가난한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젊은 날의 노력이 헛된 것입니다. 삶의 보탬이 안 된 노력이었다는 게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같은 상황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굉장히 빼아프게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처우가 나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윤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그게 뭐가 이런 믿을 만한 말이겠습니까? 본인이 2년도 하고 여러분들 가가지고 연금 받고 걔데리고 이게 뭡니까? 부인하고 같이 잘 살면 그만인 겁니다. 전직 대통령의 책임질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현직에 있을 동안은 책임지어야 되지만 나가고 나면은 거의 의과대학생들이 다 아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본인이야 퇴임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연금 받고 여러분들 처갓집도 부자고 하니까 잘 먹고 잘 살 거 아닙니까? 여기 오늘 이 창만 외과의사 나이가 꽤 드신 분입니다.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일을 하면은 좋지 않은 그런 인생의 결과에 대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노후에 후에 막급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인생에 대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젊은 날의 모든 노력이 헛된 거죠. 어떤 한 유명인이 뭐 수십억 수백억을 여러분들 기부를 하고 그런 걸 미담이 전해지고 본인은 정작 여러분들 생활이 좀 어렵고 한 걸 보면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많은 기부를 하고 하는 거 다 좋은 일인데 돈을 항상 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젊은 날이 함께하는 것이 아닌데 젊은 날 저렇게 번 돈을 남한테 다 주고 나면 남이 고마워하겠냐? 돈 받을 때가 뭡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겠지만 인간이란 것이 망각의 동물인데 다 잊혀지고 노후가 되면은 본인의 그 여름 노후를 누가 책임질 거냐 이야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젊은이들이 여러분들 이번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미래가 없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미래가 왜 없어졌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떠나버린 겁니다. 이 창만 백과의사분께서 의대생 정원이 되면은 의사가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면은 취직할 자리도 없고 개업할 자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없습니다. 전공은 미래가 창창한 것 외에 뭘 해야 됩니까? 거의 모든 과가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많은 인생의 시간을 투입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한평생을 말아먹기에 전망이 안 좋습니다. 그래 절대 못합니다. 그래 전공의들이 없어진다는 것. 젊은 사람들이 전공의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일반이 해가지 여러분들 그냥 생활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 윤 대통령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힘주어 강조하시겠지만 이 전공의들하고 현장을 떠난 그리고 휴학을 낸 의대생들은 의사 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본인들이 미래가 없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물론 미래가 왜 없어지냐 이렇게 보신 분도 계시고 미래가 정말 없어졌네 이렇게 보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각자가 내릴 판단이지만 이 이창만 외과 개우님께서는 한참 아래의 후배 3, 40년 아래의 후배들이 왜 그만뒀는지를 이 두 문장을 가지고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미래가 없어진 겁니다. 미래가 없어졌기 때문에 미래를 되찾아주지 않으면 안 돌아오겠죠. 그래서 2025년 또 3월 달도 깝깝한 겁니다. 항상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게 되면은 그러면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고 정확한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분은 상대방에게 입장에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쓸 수 있구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이고 의대생들이 2025년 또 3월 달에도 돌아오기가 쉽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 서로가 미래가 없어진 것을 복원하려고 하는 노력은 기성세대가 아무도 해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쉽게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